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 간의 투표 비율이 63대 36으로 다 똑같이 나오게 조작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평균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모두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조작이 아니고서는 세 지역의 득표 비율이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들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실제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두 정당만이 아닌 다양한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후보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중 두 정당만을 집어내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만을 단순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자리 정수 부분은 같지만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소수점 이하 자리도 동일하게 설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율은 다양한 지역구에서 서로 다른 후보가 선출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모든 득표수를 합산해서 계산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 지역구는 모두 49개. 그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만을 단순 비교해 봐도 63대 36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지역구는 한 5곳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지역구 13개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만을 단순 비교해 보면 63대 36의 비율을 보인 곳은 단 2곳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59개의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만을 단순 비교해 보면 단 6곳만이 63대 3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전국 범위로 넓혀보면 전체 253개의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단 17개 지역구에서만 63대 36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으로 산출된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63대 36이라는 비율이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지역구에서 동일한 등표 비율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67대 32의 비율이 나온 지역구가 무려 17개입니다. 63대 36의 비율이 나온 지역구와 동일한 숫자죠. 또한 61대 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의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시도별 득표 비율은 서울 73대 26, 인천 71대 28, 경기 72대 27이었으며 구시군별 득표 비율은 75대 24가 전국 15개 구시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득표 비율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절대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63대 36의 비율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